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온천이고. 아니, 마사지 어디 있어요, 마사지. 네, 마사지는 없어요. 마사지 없어요. 아니, 형님 지금 여기. 거의 지금 거의 30, 28도, 30도인데 지금. 엄청 더운데. 이야, 이거 땀 무지하게 할 텐데. 이야, 저 더운 나라에서. 와. 저기요, 저기요. 아니, 지금 더워 죽겠는데 뭔 뜨거운 선물에 들어가요, 형님. 피로 풀잼에. 진짜 피곤하네요. 공원이네, 공원 여기는. 여기는 그냥 동네 사람들 가족끼리 와서 공짜로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 무료, 무료 온천이네. 아니, 학동원이 이게 진짜 덥네. 아이고. 아, 진짜 더워 죽겠는데 왜 뜨거운 선물에 다 들어가 계시지? 티가 찬데. 아, 형님 뭐 프라이빗 이런 거 몰라? 프라이빗하게 뭐 이런 거. 야, 지금 우리 택배비 여행 와서 무슨 프라이빗을 찾고 있어. 내가 말할 때는 프라이빗이고 이거도. 형님.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걸 어떻게 찾아냈대 이런 걸. 신기하다 진짜. 진짜로 하자고 이거를. 자, 이거 하나씩 들어야. 하나씩 들어야. 하나씩 들어야. 하나씩 들어야. 하나씩 들어야. 이게 약간 이 꼬리꼬리한 게 유황 냄새네, 그렇죠? 유황, 유황. 아, 뜨겁다, 형. 아, 뜨겁다. 아, 뜨겁다.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저쪽으로 가자, 저쪽. 저쪽, 저쪽. 따뜻해. 어우, 베리 핫. 아니, 더 피곤해, 더 피곤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피로 풀어야지. 저 말 좀 들으세요, 형님. 어휴. 아, 기자가 싸우다 오는 줄 알고 씨, 형. 딱 한 30분 딱 자면 좋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 뭐야 이게 형. 이거 물 내가 봤을 때는. 이열치혈이라는 게 있죠 이열치혈. 이거 저 뭐야 45도 50도 되겠다. 아따사우. 아따사우 아따사우. 우와. 오. 우와. 오. 50도 넘겠다 야. 찬 느낌이 나. 찬 느낌이 나.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우와. 우와. 아니 저거를 어떻게. 저거 아예 그냥. 저쪽은 좀 안 뜨겁나요? 신기하네요. 저쪽은 좀 안 뜨겁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으흑 업.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으흑 으흑. 기릿지리 진해하네 어흑. 이거 발 못 담궈 지금. 뜨거워. 으흑. 이걸 어떻게 담그고 있어. 이게 뺏다 넣었다 뺏다 넣었다 하면서 시키면. 형님. 아니 도깨비 여행 와서 시간 없어 줄게. 니가 뺏다 넣었다 뺏다 넣었다. 순간적으로 차다니까. 이게 너무 뜨거워. 야 피로가 확 풀린다 야. 야 피로가 확 풀린다 야.